슈퍼스타드 LED TV 스튜디오입니다. 세건드는 5600K이고요. 요거는 72와트짜리입니다. 그래서 5600K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되게 차죠. 빛을 딤위를 한번 딥따위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요건 스튜디오나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고요. 단가가 많이 비쌈다. 이것도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됩니다. 방송국이고요. 연색성은 95 이상. 90에서 95 이상 되는 거니까. 스튜디오인데 요거는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3200K, 5600K, 3200K, 빅스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